반갑습니다. 실용주의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3월 학평이 끝났잖아요. 학평 끝나고 나면 참 여러가지 기분이 들어. 내가 고3이 돼서 첫번째 시험 봤는데 그래도 하나 모의고사 끝냈다. 후련하다 이런 학생도 있고 약간 미련이 남는 학생도 있고 후회가 되는 학생도 있을거야.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이 성적보다 잘 나왔을텐데 이런 학생도 있을거고 그때 내가 좀 더 집중했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정답을 골랐으면 성적 잘 나오고 이제 이 3월 학평에 기운을 받아서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할텐데 이런 학생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뭐해? 잊자. 아시겠어요? 지나간 일에 너무 미련을 두지마. 그렇다고 모두 뭐 3월 학평은 그냥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니까 그냥 시험 보고 끝내. 이러지 말고 우리가 뭐는 해봐야 됩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성, 점검,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월 학평에 생윤과 윤사는 어떻게 출제됐는가? 그 다음에 생윤과 윤사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도에 비해서 예상 등급 컷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는 진짜 묘해. 이게 메가스터디 분석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컷이 작년하고 똑같아.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1등급 39점. 작년도 올해도 2등급 33점. 3등급 28점. 4등급 23점. 5등급 18점. 윤리와 사상은 좀 더 등급 컷이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1등급 컷이 38점이었는데 올해는 41점. 작년에는 2등급 컷이 30점이었는데 34점. 3등급 컷이 23점이었는데 26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등급 컷이 어디가 좀 낮습니까? 생활과 윤리가 좀 낮아야. 생활과 윤리는 1등급 컷이 39점인데 윤산은 41점. 생활과 윤리의 2등급은 33점인데 윤산은 34점.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생활과 윤리는 좀 새로운 쟁점이 도입되고 새로운 표현들이 도입됐어요. 하지만 윤리와 사상은 어떤 새로운 출제 경향이 없어.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3월 학평은 학생들이 전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잖아. 재수생 또는 N수생 고인물들은 대부분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3월 학평의 등급 컷은 낮지만 실제 수능으로 간다. 그럼 1등급 컷 얼마까지 올라가요? 50점까지 올라갑니다. 48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1등급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 실제 수능에서 2성적 받는다? 몇 등급 될 가능성 높아요? 4등급, 5등급 될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고3들만 진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본 아주 극히 이례적인 3월의 등급 컷인 거지 수능에도 이 등급 컷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현재 수준의 문제가 출시된다면 1등급 컷은 48점에서 50점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1등급 맞은 학생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자, 오답률 탑5으로 보면 진짜 항상 오답률 탑5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야? 환경윤리인데 환경윤리의 오답률이 72%예요. 정답률이 28%예요. 보통 환경윤리가 33%에서 35%대에서 정답률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28%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분배정의. 항상 문제는 환경윤리인 대부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오고 분배정의는 뭘로 나와요? 플로우차트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보기선자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의 특별함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회계약론인데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어요. 이제 시민의 불복종보다 사회계약론이 오답률 탑5의 더 중요한 새로운 핵심적인 내용이 됐으니까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답률 탑4가 뭐예요? 56%의 오답률을 지닌 사형제 마지막이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5개가 다 정답률이 50% 미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경윤리 분배정이 사회계약론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지금까지 오답률 탑5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단원이니까 핵심 단원은 그대로 여전히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나머지 기본 단원들은 독해용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이 출제 경향은 변한 게 없어요. 윤사를 한번 볼까요? 윤사는 한국 유교사상 항상 얘기하죠. 자 사단 칠정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오답률 가장 높은 단원 중에 하나니까 사단 칠정론 공부 열심히 해라. 한국 유교사상 삼각 비판형인데 오답률 몇 프로예요? 73% 그럼 정답률 몇 프로입니까? 27%잖아. 그치? 30%가 안 돼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11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오지 선다형인데 제가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가 새로운 핵심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배운 과목이 윤리와 사상인데 예전에는 윤리에 주목을 했다면 지금은 사상에 주목하면서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뀌었다. 윤리는 주로 어떤 게 도덕적 행동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도덕적인가 이런 걸 주로 다루고 있다면 사상은 뭐예요?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걸 묻는다 그랬죠. 그래서 존재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존재론과 인식론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은 단순하게 실천론 또는 윤리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실천론 윤리학만 신경 쓰지 말고 존재론과 인식론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매번 나오는 내용 나왔는데 여러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칸트와 휴메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휴메 감정주의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답률 5위가 좀 특이한데 도가와 유학사상을 비교하는 문제 벤다이아그로는 나왔는데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원래 도가와 유학사상은 뻔한 대립구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오답률이 높지 않은데 이번에 도가와 유학사상의 비교가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 이게 윤리와 사상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답률 1 2 3 4 기본적으로 그동안 어렵게 나왔던 단원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오답률 5위면 매번 그때그때 조금 제시문과 선택지의 변화에 따라서 오답률 5위가 바뀔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생활과 윤리에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은 새로운 쟁점이 도입된 거예요.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루소와 로크의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장일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 롤스의 원초적 상태에서의 합의 그 다음에 담론윤리에서의 합의가 만장일치였는데 이 만장일치의 개념 다수결의 개념과 만장일치의 개념을 비교하거나 이 차이를 알아내는 게 어디까지 확장 적용됐다. 사회계약까지 확장 적용이 있다. 이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신노역형과 관련된 사형제에서도 종신노역형은 시민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보통 어? 백할이야? 예방론이지. 예방론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거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거지. 맞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니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민사회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뭘 얻어요? 이익을 얻겠죠. 하지만 범죄자한테 이익을 왜 줘? 범죄자는 이미 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범죄자가 얻은 이득보다 더 큰 고통을 줘야 된다는 게 뭐예요? 형벌론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론의 시각이잖아요. 예방론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범죄자의 이익보다 범죄의 이익보다 형벌의 고통이 커야 돼. 그럼 범죄자의 이익과 형벌의 고통 중에서 뭐가 더 커? 형벌의 고통이 큰 거니까 범죄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새로운 쟁점이 도입됐어요. 그 다음에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거야. 의무의 대상이란 표현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만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간접적 의무의 대상까지 포함하는 건지 좀 애매한 표현이었다. 이건 사실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애매한 표현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환경윤리에서.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 이것도 되게 웃긴데 자 보세요. 롤스는 시민의 불복종에서 평등한 자의의 원칙과 기배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야. 근데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인데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불복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종교적 신념이 정의의 원칙과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점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뭐가 됩니까? 정의의 원칙이 되겠죠. 이런 착각을 유도한 표현이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극단적 표현인데 극단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다. 이거 보면 어? 언제나?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일반 의지도 잘못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생활과 윤리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 생활과 윤리의 1등급 컷이 낮은 이유는 새로운 쟁점이 무려 두 개나 도입됐고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도 두 개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극단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3월 학평회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목할 경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 다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서 항상 새로운 쟁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쟁점들은 기존에 다른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개념인데 이제 다른 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극단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을 뛰어나면서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을 볼까요? 윤리와 사상은 제가 맨날 얘기하죠. 윤리와 사상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진짜 사골선지들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는다. 사골선지라고 하면 너무 좀 저렴한 표현 너무 저속한 표현이니까 빈출 선지들을 활용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 보면 매번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 있다 없다? 없다. 인간도 자유의지가 없고 신도 자유의지가 없다. 맨날 나와요. 또 이번에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신은 양태야 실체야. 신은 실체다.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한다? 이거 X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질투 등의 감정과 살인 등의 행동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자체로 악도기 때문에 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칸트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매번 얘기했잖아. 칸트는 어떤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정언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의지를 동기로 하지 않으면 도덕적 가치를 지녀요? 못 지녀요? 못 지니죠. 정언명령에 부합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약간 표현을 바꿨어. 보편화 가능한 준칙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뭐야? 정언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맨날 X로 나오는 거 또 나온 거잖아요. 이번엔 좀 주목할 만한 약간의 특징을 보면 낯선 제시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윤에서는 앞에서도 봤지만 낯선 쟁점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개념어 그 다음에 극단적 표현 이런 걸 사용한다면 윤사에서는 그냥 빈출 개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빈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낯선 선지는 안 나오는데 제시문은 좀 낯선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8번 문제 키케로의 스톰아 학파의 자연법 잘 안 나왔던 제시문이거든요. 스톰아 학파 하면 주로 누구 나옵니까? 에픽테토스와 아우렐리우스가 나오는데 이번에 키케로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15번에 이왕의 사단 칠정문도 새로운 용어들 갑자기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설명한 새로운 낯선 제시문이 나왔다. 그 다음에 18번에 스피노자의 합리론도 새로운 제시문이 나와서 이 사상가가 누구지? 하고 약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에서 만점을 받게 해서 뭐해야 돼요? 빈출 개념 빈출 핵심 개념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빈출 오답을 유도하는 빈출 개념을 노트로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낯선 제시문을 읽을 때는 제시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상가에 어떤 개념이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계속하면 사상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딘가에는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는 뭘 줍니까? 힌트를 주니까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눈! 눈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눈치 빠른 애들이 오히려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학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1등급 컷은 낮아요. 그 이유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상당히 낮다.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50점, 48점을 목표로 해야만 1등급을 맞출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재수생들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등급 컷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수생, N수생들이 시험 볼 9월 모평까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는 낯선 쟁점이 나오면 오답률이 올라가니까 낯선 쟁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헷갈리는 개념적 표현들, 낯선 표현들에 대한 대응 능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극단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없애라. 윤리와 사상은 그동안 나왔던 빈출 개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 핵심 개념들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낯선 제시문이 있을 때는 그 제시문의 일부분에서 어떤 사상가와 연결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차라내서 사상가를 특정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3월 학평고신을 하고 수고했고요. 앞으로 남은 중간고사기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6월 학평에 대비해서 6월 학평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또는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을 받길 바라면서 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